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여러분들이 무척 기다리고 있는 백화 문상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생이죠.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좀 제가 힘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작품을 써주십사 하고요. 제가 공들여 쓴 장편소설 혜자의 봄날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힘을 살짝 잃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합니다. 제 작품을 좋아해주시는 찐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를 후원하시는 멤버십 회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가끔 시간 나시면 제 장편소설 혜자의 봄날도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55세 학습지 교사 혜자가 겪는 생존 분투기입니다. 이제 문상희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실탈해처럼 엉켜버린 인생 백화 문상희 조영호는 3년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암투병이 시작되고부터 금융업계에서 퇴직한 후 금융인답게 퇴직금을 증권해 몽땅 투자하고 몇 년을 쉬었으나 육신이 빠르게 퇴와하는 것을 느끼고 안되겠다 싶어 고향 친구 진우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영업일을 시작했다. 건강식품 판매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였다. 영호는 60천 위에 기력이 떨어지는 지인들에게 녹용인삼 판매를 하여 영업실적이 좋았다. 야 영호야 자넨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실적이 무지하게 좋구나 에이 그것은 지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렇지 뭐 아니야 지난달에도 탑으로 판매왕이었잖아 잘하면 자네가 사장인 나보다도 소득이 많겠구나 그거야 진우 자네가 판매 노하우를 잘 살려줬으니 나야 그냥 따라서 한 것이지 안 그런가 그건 그렇고 영호야 IMF 후폭풍으로 주식이 계속 하락세인데 증권을 회수해서 실속 있는 여기다 투자해라 이번에 우리 거래처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품을 반값에 덤핑 처리한다고 하니 우리가 아도쳐서 창고에 두고 판매하면 완전 떼돈을 벌 수가 있잖아 나는 사고 싶어도 큰 돈이 없어 살 수가 없다 글쎄 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진우야 에이 영호야 자네가 판매를 하면서 자네 눈으로 직접 봤잖아 마진이 5알인데 반값에 제품을 들여오면 8알까지 올릴 수가 있어 영호야 아무리 홍삼도경이 몸에 좋다고 해도 고정 고객이 이 제품을 계속해서 사 먹을지 그것도 의문이잖아 걱정하지 마라 영호야 한국 사람은 몸에 좋다면 까마귀도 잡아먹잖아 여하튼 영호 자네가 투자를 해준다면 수익도 자네가 6, 내가 4알로 분배하고 또 자네가 금융업계에서 일을 오래 했으니 나 대신 대표이사를 맡아서 해주게나 글쎄 여하튼 생각을 좀 해보겠네 그래 영호야 거래처 덤핑 없어지기 전에 결정을 하게나 영호는 사실 3, 4개월 판매 영업을 해서 번 돈이 예전에 직장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았다 주식에 투자한 돈은 계속 내리막으로 벌써 원금의 49%는 날아간 상태였다 영호는 건강식품 덤핑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뱀돌아 진우에게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주식을 처분했다 진우야 자본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냐 야 이 사람아 이제부터 자네가 대표이사인데 법인 통장에 넣어놓고 도장과 통장은 자네가 관리하면 된다네 그런가? 그럼 이 친구야 이번에 거래처에 가서 자네 이름으로 계약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면 깔끔하잖아 알았네 진우는 그날 저녁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식하면서 친구인 영호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된 것을 직원 모두에게 알렸다 사무실이래야 40대 여경리 1명과 택배와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2명과 책상 3개의 창고 뿐이었다 판매원 역시 60대 전으로 지인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판매가의 30% 마진에다 본인이 데려온 사람이 판매하면 5%씩 마진이 높아졌다 즉 피라미드식 영업방식이라 회사에는 실직한 사람들이 밑져봤자 본전식으로 덜 끌었다 더군다나 건강식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한다면 그야말로 대표에겐 고수익의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다 영호는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와 벌써 3년째 대장암 투병 중인 집사랑과 조심스럽게 의논했다 여보 나 퇴직금 받은 돈 주식 투자로 벌써 49%가 날아갔어 차라리 그 돈을 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강식품에 투자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이고 나는 당신이 예전에 직장 다닐 때처럼 매달 200만원씩만 가져다 주면 더없이 고맙지 뭐예요? 그런 일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여기에 투자해서 노후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세요 여보 영호는 결심하고 투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며칠 후 부사장인 김진우가 건강식품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대표이사인 조영호에게 말했다 내일 건강식품거래처 구정제 사장과 점심 먹고 창고에 가서 제품을 본 후 계약을 하기로 하세 그러세? 그래도 자네가 창고에서 제품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네 이튿날 거래처 구정제 사장과 대표이사인 조영호 그리고 부사장 김진우 세 사람은 일식집에서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제 사장님 이분이 이번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영호 대표이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영호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창고로 갔다 약 50평 정도의 창고에는 건강식품 박스가 가득 쌓여있었다 구정제 사장은 박스 두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영호 사장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저는 이번에 녹용과 홍삼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잔뜩 제품을 생산하고 나니 자금이 고갈되어 현금 회전을 하고자 덤핑으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정이 그렇게 되셨군요 아이고 이번 기회에 이 제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하시면 조 사장님은 정말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박스를 얼마에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구정제 사장은 전자 계산기를 꺼내어 두드리기 시작했다 김진우 사장님과 지금껏 100개 드릴을 박스당 5만원에 거래를 했었답니다 이에 절반 가격이면 2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4천 박스니까 정확히 1억원입니다 계약금은 20% 주시고 잔금은 일주일 내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보관이 어려우시면 창고비는 안 받을 테니 그냥 여기다 두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출고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진공포장이라서 유통기한이 3년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금 주시는 날 창고 열쇠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조영호 대표 자네 복이 터졌구먼 그래 창고도 무상으로 빌려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 그것은 진우 자네 말이 맞네 조영호 대표이사는 2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업 성공 플랜에 들떠서 집으로 돌아온 조영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겁했다 거실 소파 아래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흥건하게 피가 고여 있었다 영호는 타급하게 수화기를 들고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지금 집사람이 하열을 하고 쓰러져 있답니다 네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집 주소부터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지병이 있으셨나요 네 집사람은 대장암으로 대장 절제술을 하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약 10분쯤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인공호흡과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영호와 아내는 왕신리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환자분이 아직 맥박은 뛰고 있으나 의식이 없습니다 지혈제 투입 후 엑스레이와 CT 촬영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선생님 어떻게든 의식이 돌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영호는 집사람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후 두 시간 동안 좌불안석하며 입이 타들어갔다 두 시간이 지나서 가운과 마스크를 한 응급실 주치의가 조영호를 마이크로 불렀다 주다이 보호자님 응급실 주치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영호는 불이 났게 주치의 방으로 들어갔다 의사선생님 집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네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다이 환자가 대장암 투병 중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급성 장출혈이 있었고요 또 혈액검사 결과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미 담낭까지 암세포가 전이 되었습니다 회생불능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조금 전 영안실로 옮겨졌으니 저희 직원과 함께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는 떡을 잃고 직원을 따라서 영안실로 갔다 영호는 떡을 잃고 직원을 따라서 영안실로 갔다 하얀 첫날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아내 주다이였다 영호는 오열하며 망인에게 소리쳤다 사람아 갈려면 작별인사라도 하고 갈 것이지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내가 건강식품 회사에서 돈 벌어온다고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오 영호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아내의 손을 붙들고 오열했다 저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만 고정하시고 거만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호는 서류에 보호자 서명을 하고 손토장을 찍었다 밖으로 나온 영호는 영거프 줄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삼켰다 정신을 가다듬고 전방부대에 장교로 근무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큰딸에게 국제전화를 했다 이튿날 장례식장에 아들과 뼈느리가 오고 이틀 후 8인날에 딸과 사위가 왔다 영호는 가족애애는 아무에게도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건강식품 판매회사 부사장인 친구 진우가 찾아왔다 아니 진우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음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자네 집사람이 여기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하고 여기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잖아 3일 동안 출근도 안하고 전화도 없어서 분명히 자네 집사람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병원에 전화해보고 사실을 알았다네 여하튼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조문을 마친 진우는 거듭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 진우야 나는 집사람이 급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회사 일을 당분간 맡아서 하게나 어차피 예전에 자네가 운영하던 회사니까 말이야 그래 알았네 그나저나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식품 계약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장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잖아 그래 이미 계약을 했으니 장금을 치르고 물건을 인수해야지 책상 서랍에 도장과 통장이 있어 자네가 찾아서 장금 치르고 물품을 인수하게나 서랍 열쇠는 여기 있다네 알았네 영호야 그럼 계약권은 자네의 말대로 진행하겠네 여하튼 마음 잘 처스르고 안정이 되면 그때 출근하게나 그래 진우야 자네가 알아서 나 대신 진행을 잘 해주게 영호는 진우가 만든 판매 회사라서 잘 하겠거니 하고 경황이 없어 통장과 도장까지 맡겨버렸다 영호는 3일 내내 죽은 아내 곁을 지켰고 예전에 아내 다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여보 만약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화장해서 내가 어릴 적 물놀이 하던 삽교천 쌍다리 아래 흐르는 물에 뿌려주세요 영호는 아들과 딸이 따라오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차를 몰아 삽교천으로 향했다 그곳은 명절 때 처갓집에 가면 삽교천 둔치를 걸으며 아내가 어릴 적 자랑을 했던 곳이다 영호는 붕고를 흐르는 물에 뿌리며 한없이 울었다 갑자기 허전함이 가슴에 밀려들었다 여보 먼저 가시게나 나도 죽으면 당신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할게 영호는 돌아오는 서울이 그렇게도 멀게 느껴졌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들은 부대 책임자로서 급히 원대 복귀를 했고 딸도 직장일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미 암투병 중인 아내의 죽음을 예견했지만 그렇게 급하게 세상을 뜰 줄은 영호도 몰랐다 영호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문을 열고 허전함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고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울고 생일 때마다 사준 목도리며 옷을 하나씩 꺼내면서 한없이 울었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몇 십 년 정이 든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한스러웠다 영호는 아내의 유품을 싸들고 다시 아내 유고를 뿌린 삽교천을 찾았다 다리 아래서 유품들을 태우며 한없이 또 울었다 여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갈 때까지 제발 아프지 말고 있어줘요 영호는 유품을 모두 태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거의 한 달 동안을 두문 불출하며 지냈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여름은 지나갔다 영호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첫째 월요일에 마음을 추스르고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영호는 아연 실색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있었다 아니 월요일인데 왜 문이 닫혀있을까 영호는 의구심에 곧장 관리사무실로 갔다 안녕하십니까 관리소장님 105호 사무실이 왜 잠겨있습니까 아 거성실업 사장님 오셨군요 김진우 사장님께서 사무실 이사를 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뺐답니다 계약서상 관리자가 김진우 사장님으로 되어 있어 보증금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영호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진우의 집으로 전화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뚜뚜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영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의 차를 몰아 건강식품 구정제 사장을 찾아갔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네 백세건강 구정제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정제 사장님이요 그 사람은 예전에 여기 창고 관리인이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품을 보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그것은 영등포에 공장이 있는 백세건강 주식회사입니다 그러시면 혹시 연락처가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여기 관리인인데 당연히 알죠 여기 전화번호와 주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는 전화보다 확실하게 사연을 알고 싶어 바로 주소지대로 공장으로 달려갔다 영호는 물어물어 찾은 공장으로 가서 막무가내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제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원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호는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아니 제가 만든 제품을 덤핑 처리하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창고에 있는 제품은 미국 수출품으로 이미 어제 화물선에 선적되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백세건강 대표이사는 분명히 나 이원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 직인도 모두 가짜입니다 구정제 그 사람은 창고 대여회사 관리인이었고 이미 퇴사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창고 제품을 빼돌리다가 적발되어 해고가 된 사람입니다 사장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군요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해결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영호는 청천하늘에 날 벼락을 맞은 것이다 아내의 죽음으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좌절을 겪어야 했다 영호는 아들 딸 모두 분가하고 아내마저 저 세상으로 떠난 마당에 큰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처분했다 영호는 요즘 유행하는 원룸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사했다 40년이 된 9억을 팔아 그 돈으로 겨우 구입한 신개념 주택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아내가 없는 썰렁한 거실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지도 몰랐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조영우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군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되고 친구마저 잃게 되고 노후 자금도 날려버렸군요 친절했던 친구는 영호를 배반하는군요 착한 사람한테 이런 불행이 겹치다니요? 이제 영호는 좁은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조영우에게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품을 써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글을 쓰는 원천이 될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기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